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경제정책을 비롯해 감세 등 선별적 규제 완화까지 종합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습니다. 조정연 기자입니다. 세계 증시와 원유 시장이 기록적인 급락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제의 그늘이 드리워졌습니다. 외부 활동을 차단하는 코로나19 여파가 실물 경제를 위축시켜 전 세계적 금융 불안으로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금융과 실물이 동시에 타격을 입고 있다는 점에서 과거의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많습니다. 투자 자산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실물 경기의 악화는 계속 진행될 가능성이 있고요. 이미 악화되어 있는 전체적인 경기 상황에 추가적인 위험 요인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소규모 개방 경제 국가인 한국은 상황을 더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미국과 중국이 충격을 입으면 한국 경제에는 여파가 더 크게 미칩니다. 이미 S&P와 무디스 등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을 1% 초반대까지 낮췄습니다.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할 경우 0%대까지 성장률이 추락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한국은행도 이주열 총재 주재로 긴급 회의를 열고 가능한 정책 수단을 적극 활용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27일 기준금리 동결 당시에만 해도 상황을 지켜보겠다고 했던 한은은 연이어 시그널의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한은이 다음 달까지 기다리지 말고 임시 금통이라도 열어서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다만 이번 위기가 금융과 실물 전반에 여파를 미치고 있다는 점에서 단편적인 대응으로는 효과가 미미할 걸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선제적 통화 재정정책, 감세 등의 종합대책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조정현입니다. 선제적 통화